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미스코리아 후보자 채나연입니다.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닥터에비던스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피부건강먹는 레티놀이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고 우리의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성분이 들어있는 피부건강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은 광루아로부터 피부를 지키시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제품인데요. 선크림을 바르기가 약간 불편하시거나 선크림 바르는 걸 까먹고 잘 안 바르시는 분들께 이 제품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닥터에비던스의 제품은 의사선생님께서 의학논문, 연구 등 근거를 바탕으로 성분과 배합을 직접 설계해서 만들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박스에서 제품을 꺼내면 이 정도 사이즈의 제품이에요. 하루에 적량은 한 알! 하루 한 알만 딱 드시면 돼요. 알약을 하나 꺼내면 이 정도 사이즈의 검은색 알약이 들어있어요. 이게 약간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물이랑 알약처럼 이렇게 삼켜서 먹어도 되고 그리고 이게 추어블 타입이라서 저는 항상 이렇게 씹어서 먹거든요. 씹어서 먹으면 안에 과즙향이 나는 액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부감 없이 젤리처럼 이렇게 하루에 한 캡슐씩 챙겨서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제가 정말 좋은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도 이렇게 너무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서 너무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닥터에비던스에서 만든 피부 건강 먹는 레티놀이라는 제품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